정체성 대우는 지급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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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으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라! 대영호는 사퇴하라! 대영호는 사퇴하라! 대영호는 사퇴하라! 대영호는 사퇴하라! 대영호는 사퇴하라! 후보실전 옆에 20대 권장한다고 한 국힘당 어디 갔습니까? 20대 권장한다고 한 국힘당이 대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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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대통령의 그 당의 그 국회의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미국의 나라를 팔아먹고 온 윤석열! 그리고 그 윤석열의 마음 명을 받고 똑같이 나라 팔아먹고 있는 국힘당과 대영호 모두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세력입니다. 국민들 집파를 받아서 지금 당장 대영호는 사퇴해야 합니다. 대영호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대영호는 사퇴하라! 이분도 특히 세우가 당하시면 3등원 세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살라고 생각하세요. 대영호 좀 우라가라! 국가대로 무라가라! 대영호는 사퇴하라! 대영호는 사퇴하라! 대영호를 사퇴하라! 대영호를 사퇴하라! 남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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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세하라!